자 오늘은 법정 의무교육 강사 자격증 과정 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과 또 브이로그로 함께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전문가님은 기업 교육 담당자예요 회사마다 교육 담당자가 인사, 총무, 교육팀 따로 있는 부서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안에서 양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법정 의무교육은 꼭 필요한 필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내 강사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제가 우리 유튜브에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게 무료로 강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년차 기업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들을 쏙쏙 빨리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제 코칭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격증도 나오고 수료증도 나오고 또 자료도 같이 다운받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자, 줌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? 네, 지방에 계시든 아니면 해외에 계시든 또 오늘 신청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설 연휴 기간이거든요 강의 날에는 연휴가 따로 없어요 네, 강의가 없는 것이 연휴입니다 네, 이렇게 함께 하고 계는데요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본인이 쉬실 때 재밌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 너무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2시에 뭐 하세요? 2시에 힐링 스타드 2시에 힐링 스타드 2시에 힐링 스타드 2시의 힐링 스타드 2시의 힐링 스타드 2시의 힐링 스타드 2시의 힐링 스타드